네모 아저씨 네모 아저씨 저 감기 걸린 것 같아요 노랑아 아저씨도 감기가 걸려가지고 고생 중이란다 노랑아 여기 감기야 너도 약 먹고 얼른 낫자 네 아저씨 아저씨 저 약 먹고 얼른 나갈게요 네 아저씨 물은 없어요 노랑아 너 종이라서 물 먹으면 노가 큰일나 그냥 먹어 알겠어요 아저씨 아저씨 약이 너무 쓰고 맛없어요 아저씨 저도 이거 먹으니까 감기가 좀 나을 것 같아요 아저씨도 얼른 감기 나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모 아저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플 때 먹는 알약 접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알약은 한쪽은 초록색이고 한쪽은 흰색인 색종이 한장으로 접을 거고요 아주 간단하니까 금방 알려드릴게요 먼저 색종이를 3분의 1만큼을 접어 주세요 자 3분의 1만큼을 접는다는 건 이렇게 접었을 때 여기 두 가지 색깔이 반반씩 보이도록 맞춰주시면 돼요 이렇게 접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뒤집어서 이번에도 3분의 1만큼을 접어 줄게요 이렇게 접어 넘기면서 여기 이 부분이랑 이 부분에 길이가 비슷하도록 맞춰서 접어 주세요 그리고 반대쪽도 마저 접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뾰족한 부분들 뾰족한 부분들을 접어 주세요 그 다음에 뒤집어 주면은 먹으면 금방 아픈 데가 나을 것 같은 알약이 완성되었습니다 어때요? 여러분들도 알약을 접을 수 있었나요? 잘 보고 따라 접어서 재밌게 가지고 놀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멋지고 재밌는 만들기나 종이접기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